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중학교 인근에 있는 3룸이구요. 500에 60에 나와있는 3룸 되겠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보실게요. 현관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신발장 하나 있구요. 이렇게 작은 복도를 지나서 복도에 방이 하나 있구요. 방부터 살펴볼게요. 방은 이중샷이로 되어있구요. 이렇게 이거는 작은방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관에서 복도를 지나면은 여기에 거실 겸 주방공간이죠.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접조명 같은것도 있구요. 에어컨 있고 거실에 그리고 이쪽에 주방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여기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탁기를 놓고 쓸 수 있게 되어있고 위에 말레거리 그리고 창이 이쪽으로 나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공간 이쪽에서 돌면은 큰 방이 나옵니다. 큰 방도 창이 나있고 이중샷으로 되어있고 이쪽에는 뭐 가림막 프라이버시를 위한 가림막이 있지만 위쪽으로 햇볕이 잘 들어올 것 같네요. 여기 스리룸 도배바닥 상태 굉장히 깔끔하구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밝은 화장실 되겠습니다. 황금동의 스리룸이었구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